구독과 좋아요는 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! 오늘은 제 생각시고요! 오늘은 그니까, 뱅뱅, 뱅, 뱅뱅 뱅뱅 제가 먹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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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은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 제거는 너무 맛있다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진마늘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베이컨 뱅뱅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참기름 바삭바삭 주꾸미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아름다운 아름다운 퍽 롤바 간장 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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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